오늘 열렸던 경기 바로 토트넘과 맨체스티티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이제 이 경기에 앞서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그 첫 경기이기도 하지만 해리 케인 선수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이 모였습니다. 케인 선수가 맨체스티티의 이적을 원한다는 사실을 지금 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선발 출전할 것이냐 라는 게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발표된 라인업에서는 케인 선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현장에 저희 송재준 에디터가 취재를 가 있었는데 라인업이 딱 나오자마자 케인 선수의 이름이 없는 걸 본 영국 기자들이 그 기자석에 있었던 급하게 기사를 쓰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케인 선수가 왜 빠졌나 라면서 케인 선수는 아무래도 토트넘 스타이고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수니까 케인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빠진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전력 손실이고 뭐 그리고 좀 나름 중요한 이적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케인 선수에게 이목이 쏠린 사이 바로 이 선수가 이날 경기에 승부사 해결사로 등극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를 대신해서 원토보로 대신 나왔고요. 2선에 모우라 알리 베르바인이 서는 형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원토보를 가끔 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늘 케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케인 선수의 빈자리도 본인이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후반 10분에 손흥민 선수가 나다 나케 선수를 앞에 두고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툭툭 치고 들어오다가 왼발로 가마차기 마무리하면서 결승골 터뜨렸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른바 손흥민 존이라고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가마차기로 골을 넣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케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그 패턴 플레이를 알고 당한 건지 아니 몰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역시 손흥민 선수는 그 자리에서 걸리면 가차없이 골을 넣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가장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랜스터시티전이나 월드컵 멕시코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 플레이였거든요. 이번에는 땅볼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에데르송 골키퍼가 그 잘 안다는 에데르송 골키퍼가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궤적의 골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지켜낸 토트넘이 이제 맨체스티티 대어를 잡고 리그 첫 경기 승리로 장식했고요. 그리고 토트넘에 새롭게 온 누누 감독도 이번에 자신의 토트넘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 토트넘에 누누 감독이 리그 데뷔전 승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선수는 또 당연히 손흥민 선수였던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무리뉴 감독 처음 부임했을 때도 1골이도 맹활약 펼치면서 무리뉴 감독에게 첫 승 안겨줬는데 이번에 누누 감독에게도 정말 소중한 승리 안겨주면서 역시 해결사 아니면 복덩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활약 펼쳤던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정말 그릴리시 선수나 그 잘한다는 선수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좀 조직적인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맨시티가 리그 우승 뿐만 아니라 이 팀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도 노려야 하는 팀들인데 좀 아직까지는 손발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르디올라 감독이 또 이 선수들을 어떻게 버무르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맨시티 행보도 기대가 될 것 같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케인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해줬고 대신에 이 기세가 시즌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좀 그런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가 언제 전력으로 돌아올지 지금 훈련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경기에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 선수가 빨리 좀 폼을 끌어올려서 토트넘에 도움이 되어야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는 견제도 좀 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팀적으로도 꾸준하게 상향곡선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2점 시장은 8월 말까지 열렸기 때문에 케인 선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희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토트넘에 그래도 잔류를 해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좋은 활약 펼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흥민 선수 리그 첫 경기부터 멋있는 골 넣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시즌 시작을 알렸고요. 그리고 또 특히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맨시티 킬러, 과르디올라 킬러라는 명성이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시즌 시작 정말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또 앞으로 다치지 않고 이번 시즌에도 또 좋은 활약 펼치면서 저희가 또 재미있는 소식, 좋은 소식 꾸준하게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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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